와 눈이 여기 엄청 많이 왔네요 가도 가도 눈길이 끝이 없네요 자 저기는 오늘은 덕동 계곡에 왔습니다 원주하고 제천 경계선인데요 좀 자동차로는 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전망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왔네요 야 눈길입니다 눈길 와 와 눈이 여기 엄청 많이 왔네요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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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 눈조리가 너무 좋은데요 뽀드독 뽀드독 와 여기는 눈이 안 녹아서 거의 길이 너무 좋네요 여기 너무 예쁘네요 와 와 와 좋다 아 상상의 낙엽길 눈길이 있고 낙엽길이 있고 여기는 충청 박림리보다는 돌도 없고 길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상상의 낙엽길 여기가 십자봉 쉼터라고 써있네요 왼쪽으로 가면 오두제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올라왔던 덕동 생태관 너무 좋습니다 안식도 아주 꿀맛네요 소금맛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홍사문 으흐흐흐 소비 오히우흐흐흐흐흐흐ㅐ 완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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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